한발 한발 발 바꾸지말고 발 바꾸는거 아니야? 한발 발 바꾸면 안된다니까 같은 발로 한발 한발 다시 해봐 여기선 두발 두발 한발 한발 또 두발 한발 한발 발 바꾸지말고 한발 에이 발바꿨다 3단해봐 3단 3단에다가 아니 경기장 아예 밖으로 나가야지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경기장 밖에서 3단에다가 일단 던져 돌을 벗어나면 안돼 이러면 아웃이야 3단 안에 잘 집어넣어야 돼 살살 집어넣어야 돼 살살 그렇지 두발 그 다음에 점프해야돼 가운데 그렇지 잘했어 한발 두발 자 이제 뒤집어야지 뒤집어 들어야지 한발 두발 벌리고 공 이제 잡아 그 다음에 두발 점프 그렇지 잘했어 두발 한발 또 한발 아니 돌멩이를 가지고 나와야죠 한발 돌 잡고 한 말로 계속 하하하하 해봐 그렇지 그건 아닌데 해봐 재밌지 이게 이름이 뭐라고? 비석직이 아니고 사방직이 한번 쳐 돔 두개 esus snatch 들어갔는데 셋 오토드 구분